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메뉴 닭볶음.. 아 밥을 떠야겠군요 짠수박 아이고 아이고 보여드려야 되니 또 떠먹어줘야겠군요 아아 흘렸어 아 닭볶음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밥을 가졌거든요 음 쿠쿠님께서 밥을 맛있게 져준다고 했는데 맛있게 져줬군요 잘..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이 음식은 어머님께서 손수 만들어다 주신 것입니다 껏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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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문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문을 좀 열어 으흠 아 우웅 까는sch слово 숟가락 들고 올 거야 여자가 머리를 깎을 때는 심정에 변화가 있어서 머리를 자른다고 합니다 남자는 왜 자르는지 아십니까 아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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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유는 그냥 요이입니다 아 머리가 잘 안 말라가지고 그래서 잘랐습니다 머리 마르는데 너무 오래걸리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1분도 안걸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나에 음 음 그래서 으흠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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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때로 안장겼는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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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은 어머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 이것은 아 이것은 아 밥을 조금만 더 먹어야 될 건데 아이고 아이고 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 무슨 맛인지 아시죠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반찬을 사온다면서 자꾸 까먹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사보도록 하죠 82킬로라네요 85입니다 벌써 Muslims 생년척 남편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메이플 접었습니다. 먹방 말고 이제 접었습니다. 아쉽습니다. 음, 약간 배고. 아, 반갑습니다. 아쉽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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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이제 방송 종료해야죠. 혼자 좀 사냥 좀 하다가 소화시키면서. 그리고 자고 일어났다 또 방송해야지. 아쉽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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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습니다.